방금 소개받은 윤창렬입니다. 제가 이번 보천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 제목은 동학, 보천교, 증산도로 이어지는 후천개벽의 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동학은 동학이고, 보천교는 보천교고, 증산도는 증산도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계는 일관되게 앞으로 열리는 후천개벽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은 대신사께서는 평소에 항상 도인들에게 개벽 이후로 선천개벽이 되겠죠. 선천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 상제를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60년 4월 5일 대신사는 천상문답, 즉 상제님과의 문답을 지금 동학에서는 천상문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용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쓰는 용어 그대로 천상문답을 통해 우주를 통치하고 주제하시는 상제님 동경대전에는 천주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용담유사에는 한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울림과의 직접 대화를 하면서 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특히 도원기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산 교수가 번역판을 냈어요. 도원기서에 있는 대화의 내용 속에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상제님께서 최수은 대신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수은 선생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자 상제님께서 너의 정성이 가히 아름답구나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옵니다. 동학의 출연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대사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서도 근현대사의 출발인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의 새로운 전기점을 마련한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진면목은 이후 2세 교주 최시형과 3세 교주 손병에 의해 왜곡되었고 이를 계승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더욱 왜곡되어 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동학의 이 참된 가르침을 제가 한 5개로 나누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천명을 받은 이 최수은 대신사인데요. 동학의 창립은 최수은 선생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 대신사께서 1860년 4월 5일 하늘에 계신 상제님과의 천상분답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경대전의 원문에는 부루이 4월에 동경대전의 그 포동문 원문에는요. 부루이 4월에 심한 신전하여 질부득 집중하고 언부득 난상지제에 유화선호 호립 이중하여 경기탄문즉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여늘 여부지 상제야 문기소연하니 왈여역 무공고로 생려세가나야 교인차법하니 무루이하라 자 이건 번역을 보면요. 뜻밖에도 1860년 4월 5일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케 어무른 즉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닥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도원기서에는 서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상제 우알 여는 오자니 위아 호부야니라 선생이 경교 호부하시니 즉 상제활 여성이 시가가라 상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선생이 공경스럽게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라고 불렀다 상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정성이 가히 아름답구나 그런데요 이 앞에 두 구조를 보면 분명히 인격적인 상제님과 최수은 대신사는 문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에 나오는 상제를 비인격신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산 교수의 동학의 최고 전문가예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정련을 하셨는데 상제는 동양의 도교적인 주제신을 일컫는 말이다 유교에 있어서는 우주 자체가 자율적인 존재이지 별도로 이 우주를 주제하는 신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최수은 선생이 문답한 상제를 비인격신으로 동학의 최고 전문가가 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님이라 이름하는 것은 달리 이름할 수 없기에 하늘님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이름으로 포착될 수 있는 어떤 실체적 존재를 칭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동학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동학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를 부활시킨 동학이다 동학의 첫 번째 주제는 상제님과 신이 문답을 했다 두 번째는 신교를 부활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신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교를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신교는 고조선 이전에 환국 배달국 시대부터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까지 우리 민족이 국교로 받들어온 생활 문화입니다 신교라는 말은 규원사와의 이신설교 신으로서 교를 베푼다 환단국의 이신시교 신으로서 가르침을 편다 여기에 준 말입니다 신교의 중심에는 우주를 주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한 분의 상제님이 계십니다 신교의 주된 행사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제천의식이에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삼한의 상달제 이게 전부 상제님을 모시던 제천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신교는 유불선 삼교의 정신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선생이 이 신교를 회복한 내용을 보면 신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삼신상제님이거든요 상제 신앙을 회복을 했어요 교훈가에 보면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림만 믿었어라 내 역시 바라기는 한울림만 전혀 믿고 동학의 신앙 대상은 최수원이 아니에요 상제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상제님은 신교의 신앙 대상이었던 분입니다 신교의 조회 행사인 제천의식을 최수원이 했어요 밤에 제자들을 건드리고 산에 가서 제상을 차려놓고 축문을 읽었어요 그 축이 지금도 동경대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신교를 회복한 세 번째 내용은 신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선 신교는 유불선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핵심이 선인데 이 선과 장생에 대해서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를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유하선어 어떤 신선의 말씀이 코리비중이라 갑자기 귀속에 들어왔다 오유영부하니 내게 신령스러운 부가 있으니 기명선약이다 그 이름을 신선의 약이라고 한다 여역 장생하야 너 또한 장생하야 포덕천하이리라 이런 신선이라든가 장생이라든가 이런 선과 관련된 내용이 동학 속에 많이 나옵니다 무의유화 될 것이니 지상 신선 내 아니냐 선풍도골 내 아닌가 좋으시고 좋으시고 도원기서에 보면 수은 선생이 2도는 유불선 3도를 겸하여 나온 것이다 이 3도 합의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교를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제님의 지상 강세와 시천주시대의 도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몽중노소 문답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날 것이다 우리가 삼원갑자라고 해서 한 갑자가 60년인데 그 60년을 세배를 해서 삼원갑자라고 해서 이 1804년이 갑자년인데요 1804년부터 1863년 개해년까지를 하원갑자라고 해요 그리고 1864년 갑자년부터 1923년까지를 다시 사원갑자가 되고 다시 1924년부터 83년까지가 중원갑자고 지금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원갑자예요 1864년부터 23년 사이에 마음도 만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이것은 1871년에 증산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국대도를 내놓으신다는 분명한 근거가 용담유사의 몽중노소 문답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천주 시대의 도례를 선언했는데요 대신사는 상제님과의 천상문답을 통해 상제님으로부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열석자의 본주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천주는 물론 우주를 통치하고 주제하시는 상제님이신데 지금의 천도교를 하는 사람은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수군에게 있어 상제 천주 하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믿고 모시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학의 이대교주 해월 채시영은 시천주를 양천주라고 그랬어요 이 천주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천주를 길러야 된다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이것은 시천주의 사상을 그리고 내 몸에 내지 않은 한울림을 모시고 길러야 한다고 이렇게 이세교주 채시영이 왜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벽에다가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해월 채시영은 향하설이 나한테 제상을 향하게 해놓고 제사를 지내요 왜? 내 몸에 천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왜곡시킨 겁니다 그리고 물물천 사물마다 천주가 있고 사사천 일마다 천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관을 우주를 주제하고 통치하는 천주관을 완전히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변질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선병희가 3대 교주가 되어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하고 천도교의 종지가 인내천임을 선포하면서 인격적인 상제와 천주의 개념은 동학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학은 무국대도를 선포하는데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속에는 무국질이 무국대도 무국지운 엄청나게 무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동학 관련 논문을 봐도요 무국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들이 몰라가지고 제가 본 것 중에는 무국을 설명한 동학 연구자들이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그래서 제가 이 무국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무국대도는 무국제이신 상제님 즉 천주님 또는 하늘님께서 직접 내어놓으시는 이 근극의 진리가 무국대도다 둘째 무국대도는 이 우주 일련 속에서 후천시대 신무국이 주제하는 가을의 대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국대도는 이때는 이제 극을 우리가 북극 남극 동물국 식물국 할 때 극은 어떤 치우친 거 무국이라는 것은 모순과 대립이 없는 상생과 조화의 대도이다 그리고 무국대도는 이 신무국이라고 하는데 1, 2, 3, 4를 더하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의 모든 진리가 종합되고 통일된 진리이다 그리고 무국은 도의 본원이거든요 도의 근원 도의 뿌리 진리의 바탕과 근본이 완전히 열려서 다 드러나는 대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학의 다섯 번째 가르침은 괴질의 엄습과 후천개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후천개벽을 얘기해요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한울림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서냐 이번 개벽 때 괴질이 오는데 3년이 온다는 것을 수은 선생이 얘기합니다 한울림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로다 이건 선천개벽으로부터 5만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선천이 5만 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이것은 이번 후천개벽이 끝나면 5만 년의 후천시대가 열린다 하는 이런 선우천관 천천5만 년 후천5만 년에 대한 얘기가 동학에서는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천교주 차경석과 보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경석이라는 분이 차경석의 동학 인연과 증산상제님과의 만남을 보면요 차경석의 동학 인연은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군은 전봉진이 혁명을 일으킬 때 정읍에서 어디에는 3천 명 어디에는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참여한 농민군의 두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경석은 동학을 신앙하며 이용구가 만든 일진에 참여하여 전북 총대표 총대로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자신이 동학과 인연이 있는 집안이에요 증산상제님과는 1907년 5월 17일 상제님께서 김형렬의 집을 떠나시며 이 길이 길행이라 한 사람을 만나려 하미니 장차 내게 알리리라 이 한 사람이 차경석 성도인데 상제님께서 길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암리 물방앗간에 머무르시면서 차경석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거기가 논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쌍용리인데 증산상제님께서는 1904년 진보회가 강경해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했어요 이때 대표가 차경석이에요 1904년 11월 일진의 회원들이 전주지회 개설 문제로 감사와 불화가 생겼을 때 일진의 회원 수천 명을 눈을 내리고 서리를 치게 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공사를 보시는데 그때 대표가 차경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1907년에 만나기 전에 차경석 성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경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강경 집회와 11월의 소요 때 차경석이 일진의 전북 총대 임시 총대를 맡고 있었어요 세 번째 상제님께서는 일진의가 일진의가 일어난 1904년부터 삿갓을 쓰시다가 차경석을 만난 뒤 의관을 갖추셨는데 이를 보더라도 그가 맡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경석 성도에게 내린 사명과 포교 활동을 보면요 1911년 상제님의 성령을 받아 도통을 하신 태모님께서는 도운이 낙종과 씨를 뿌리고 이종 모내기 옮겨 신고 추수의 산변 과정을 통해서 매듭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그리고 상제님께서 경석은 대제역 만인지장이 될 만하다 너에게 일극을 주노라 하신 말씀도 하셨고요 동학역신해원공사에 두령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동학역신해원에 3태육경도수를 붙여서 3정승 육판서 도수를 붙여서 그를 통해 전북 왕우장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억울하게 한 60만 명 정도가 동학혁명 때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해원을 시키는 총우두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에게 넘겼느냐 하면 그가 동학과 관련이 있었고 시천주 조화정을 노래하며 후천개벽을 학수고대한 동학혁명의 종군자들이 바로 상제님의 무국대운을 부르짖은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상제님께서 몸속 그들의 원안을 초기 증산도 도운 개척에 울로에 붙여서 해소를 시켰어요 기타 농바우 장군도 수도 붙였고 또 그래서 영웅의 정신을 가진 차경석을 내세워 난법 도운의 개척시대를 열도록 명하셨습니다 차경석의 포교활동을 보면 1916년 태모님으로부터 통교권을 빼앗고 24방주를 조직하고요 17년부터 포교해 나가고 19년에 60방주제를 조직하고 그래서 네 번째 식민지 백성으로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 1920년에는 신도가 무려 600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000만인데 600만 명에 달하고 간부의 숫자만 55만 7700명이 되었습니다 자 21년 이것은 아까 발표를 해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뒤에 괄호만 보면 이 보화교라고 했는데 5개월 뒤인 1922년 2월에 경성의 포교 책임자 이상훈은 보화교로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여겨 보화교의 보자와 당시에 공인된 천도교 천주교의 천자를 따가지고 보천교로 일제총독부에 등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석에게는 포정소도수 이건 포교도수예요 왕자포독도수도 포교도수고요 천맥도수 가로세로로 난 길을 천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제님의 진리가 거미줄처럼 전우좌우 막힘없이 사방으로 길을 내고 서로 연결하여 지구촌을 석권하는 규모 있는 포교도수인데요 이 천맥도수는 차경석 성도에게 붙였을 뿐만 아니라 산변, 증산도, 도운에도 붙어있는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는 차경석의 성인 차시 차라는 것은 장기판에서 가로세로로 종행무진으로 달려요 그리고 정읍과도 이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수입니다 천맥도수라는 것은 이것이 보천교기인데요 보천교기는 황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보천교기의 교기가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데 보천교기는 정읍의 정자를 낸 것이고 물의 근원이 되어 백성들을 이롭게 기르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주역의 여덟 번째, 사통팔다라는 마흔여덟 번째 괴가 수풍정괴와도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정의 형상이 상하좌우로 소통되어 있듯이 정읍을 중심으로 사회 끝까지 포교가 거미줄처럼 얽혀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이게 천맥도수예요 그리고 정은 원십자 형상으로 추상하여 볼 수 있는데 요약하면 증산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정읍 대응리에서 발언하여 크게 흥하여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천교주 차경석의 포교의 핵심 원동력이 60방주제인데요 60방주는 수하금목에 해당하는 4교정, 동서남북 춘하추동 8교령 그리고 24방위에 해당하는 24포주, 그리고 24절위에 해당하는 24운주 합하면 60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60값자인데요 6을 곱하면 360일이 돼요 그런데 하루가 12시간으로 돼 있어서 360명 아래 12임을 두고요 1시간이 8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2임 아래 8임을 두고요 1각이 15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에 15임을 둡니다 이거 완전히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조직을 짰던 겁니다 마지막 보천교회 몰락과 차경석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요 상제님께서 1907년 10월 순창 농바우에 가시어 장군도 수를 보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경석에게 다음에 글 한 수를 읽어주십니다 경지영지 불의쇄하니 대곡사로 결대병이라 천지권후 경지사하니 만사손 여복장이라 이 시의 끝자만 한번 따서 읽어보세요 쇠병사장 시의 맨 끝자 차경석 성도의 쇠병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제님께서 농바우에 가서 장군도 수를 붙이고 오면서 그 말로까지를 시로써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차경석 성도의 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경석은 1925년부터 11전을 짓기 시작하여 1929년 2만여평 부지에 11전과 45채에 이르는 부속 건물을 중공했는데 상제님께서 경석아 집을 크게 짓지는 말아라 그러면 내가 죽는이라 하셨습니다 1928년 1월 3일 차경석은 전주희 씨의 꿈을 믿고 무진설법을 통해 신앙대상을 선친인 차측으로 변경하고 교리를 유교식으로 변경하는데 상제님께서 너희 집안은 전주희 씨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 이 차경석의 부인이 전주희 씨예요 실패한 왕의 대표인물인 초폐양도수를 붙였고요 그게 실패하죠 그래서 병자년 윤 3월 10일에 차경석 성도는 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의 사명은 개척도운의 이종도수를 맡아 조선의 방방곡곡에 상제님의 진리를 전파하여 제1변도운의 부흥시대를 열어 추수운의 토대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1변도운이 없었다면 제3변도운인 지금의 증산도도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한 역사의 환경을 극복하고 6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일제히 탄압 속에서 시국이란 나라를 선포했던 차경석은 그의 이름 그대로 경석이라는 것이 서울경자 돌석자인데요 한문에는 클경자가 있어요 서울경자는 그래서 큰돌 주춧돌 도운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천지신령 공판에서 정읍 차경석을 잘 선정하여 실수가 없으니 내가 사람을 잘 알아서 썼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차경석 성도의 공로를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동학과 보천교에 매그리은 증산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참동학 증산도다 그래서 증산상제님께서는 최수훈의 천상문답 사건 당시의 상제가 당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맨 끝에 동경대전과 수훈 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동학 사람들이 전부 비인격적인 상제로 얘기하지만 상제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상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학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이르는 것이고 맨 끝절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으로도 선경의 낙을 누리니 이것이 참동학이다 그래서 증산도라는 것은 바로 동학을 직접 계승한 참동학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동학의 두 가지 의미를 보면요 기존의 동학은 진정한 동학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상제님의 가르침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학의 목적을 실현시켜준다 이것이 참동학이고요 그러면 동학이라고 하는 동력동자를 쓴 이유가 뭐냐 동방은 빛이 비쳐오는 것이고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대도도 이 동방 땅에서 시작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제님은 무국을 주재하시는 무국 상제님인데요 이제 말세의 개벽세상을 당하여 앞으로 무국대운이 열린다 이종도운 보천교 추수도운 증산도 태모님께서 파종의 도수를 맡았고 차경석 이종의 도수를 맡았고 그리고 증산도는 추수도운을 맡아가지고 3번 1974년 태전에서 제3변 도운을 시작되어가지고 추수도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동학, 보천교, 증산도의 공통점은 증산상제님의 뜻에 의해서 모두 이 세상에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학은 후천개벽의 도례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였고 보천교는 후천개벽의 길을 열었으며 증산도는 후천개벽의 추수도운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학, 보천교, 증산도는 후천개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제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출연하였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